잠깐 좀 찾아가면 엄청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열 여덟 번만이 나왔는데 모든 노래의 안무가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, 네 앞서서 우리 갈 수 왔냐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지 않았나요? 네 네 무슨 신규 형은 했어요?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 있나요? 아 되게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 갈 수 왔냐는 게 박자가 박수! 뭐하는거죠? 순수한 척 한가 네 참고로 갈 수 왔냐는 진환이 형이 태도인가 보다 저도 이렇게 순수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정환이 형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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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여러분이 형이 죽겠다고 썼나봐요 안무 연습하다가 아니요 힘들어요? 네 힘들어 죽겠어요? 아 아 이 정도로 힘들어 이 정도로 힘들어 가수하면 안되죠? 네 저는 저희 팀장님들과 함께 저런거 약간은 자나가 이런게 굉장히 귀찮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나가 자기의 마음이 땀이 그렇게 많이 입는다고 진짜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드디어 저희 신규 앨범 콘텐츠인데 타이틀 보컬 서브 타이틀 보컬 아 아 아 아 그전에 이제 한번 체크할게요 이제 죽겠다 챌린지 챌린지 하신 분 있나요? 네 굉장히 굉장히 비비하네요 네 참호등하고 굉장히 낮아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제가 1등을 하면은 전 4백으로 상품을 내린다고 했는데 네 아직 1등을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좋은 소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일 3등 왜냐면 아직 카메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상품이 크다고 다 내려놓은 거에요 아 아 아 4일 뒤에 네 저작벌려가 들어갑니다 와아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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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럼 3백으로 이제 뭔가가 상품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어 우리 멤버들도 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창구랑 균액이 가장 재밌었는데 네 영상이 있나요? 볼 수 있을까요? 이걸 볼까요 여기서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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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무를 안 하는지 잘해야 돼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슈퍼타임 이거 의도가 볼 수 없는 게 없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제한 수술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제한 수술이었어요 진짜 죽은 거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본은 형님의 성장에 나왔을 때 깨웠습니다 네 센스이네요 이거 참 고맙네요 심지어 여기 가신 회장님께서 제가 죽겠다 챌린지를 직접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정상 씨 무슨 말일까? 정상 씨가 엄청 스스러워하시던데 엄청 스스러워하시던데 뭐야 비영이가 오늘 제가 죽겠다 제가 죽겠다 부른 거 올렸잖아요 기대하시라 그거 회장님께서 좋아요 부르시더라고요 죽겠다 락버전 아시죠 죽겠다 더 의미 없이 너의 완전히 내 맘을 괴롭히던 죽겠다 이 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? 네 마지막 그거 와주세요 빨리 안녕! 이 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? 85년 됐어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아 너무 귀찮고 좀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1등을 선정해서 저희 공식 공식한 SNS에 이제 올려가지고 상품을 진짜 틀립니다 진짜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시고요 이제 저희 앨범 죽겠다 그리고 그전에 사랑을 했다 이렇게 다 노래들이 다 로 끝나지 않습니까? 네 그 다음에 또 혹시 구현희씨 다 로 끝나나요? 아 이거는 이제 다시는 생각보다 세 번이나 하는가 다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영어 영어 영어로 했어요 아 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어린 분들만 계신다 분명히 많은 연령 중 형이 굉장히 아직 하느라고 설명 안 들었어요? 아 그래요? 어떻게 아무것도 됐어요? 아니 아 이제 다 로 끝났으니까 다는 끝났고 잘 가요 조심히 가요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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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실시험처럼 잘 펼쳐봤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본모델로 돌아가서 모를 때물때로 보면서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소소하게 해봅시다 네 소소하게 해봅시다 다들 의식 특성이다 다들 데스크로 맞춰서 운동하는 제가 양식을 찍혔던데요 이쁘네요 이쁘네요 여러분들 드레스 코드도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인트로 때 이번 건 의상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렇게 바뀐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작 신경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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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쓰기